자 그럼 우리 Part 1에 이어서 Part 2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강의에서 65점을 목표로 하고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Part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Part 1과 Part 3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Part 2와 Part 4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요 뭐 질문이라든지 보기가 꼬여서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Part 2와 Part 4는요 형식이 한 명의 성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떠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의 단서가 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번 경험해 보실 건데요. 일단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스텝 1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보기를 보면서 키워드 잡는 거 이거는 언제 해야 된다? 바로 Part 1 다시 한번 질문을 들려주는 시간 플러스 Part 2 디렉션 나오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키워드 잡는 거 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은 저와 함께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A, B, C, D 볼게요. A입니다. How to, 자 how to는요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실 때 방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 어떻게 해석할까요? How to keep your refrigerator clean. 당신의 냉장고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저는 keep에다가 키워드 잡도록 하겠습니다. B는요. How to store your vegetables. 당신의 채소들을 저장하는 방법. C는요. What kinds of vegetables can be grown at home. 집에서 길러질 수 있는 채소들의 종류들. D입니다. Where to buy fresh vegetables at a cheap price. 신선한 채소들을 저렴한 가격에 어디서 살 수 있는지. Fresh vegetables에다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D가 이것만 하나만 명사인 게 조금 그렇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사인 buy에다가 맞춰주셔도 좋아요. Keep, store, grown, buy. 이렇게 키보드 잡아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이어서 넘버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보도록 할게요. 자 buy ing 형태 나와주었습니다. 자 요즘에 최신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buy ing 어떻게 해석한다? ing 함으로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어떻게 해석할까요? buy chilling them. 그것들을 냉각시킴으로써. chilling 하면은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자 chilling에 잡고요. buy freezing them. 자 freezing 하면은 완전히 냉동시켜버리는 거죠. 그쵸? 그쵸? C는요? by drying them in the sun. 햇빛에 dry. 말림으로써. 건조시킴으로써. D. by leaving them at room temperature. 그것들을 상온에 보관함으로써. 놔둠으로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chilling, freezing, drying, living으로 잡도록 하고요. 넘버 3로 가보도록 할까요? A. 자 2는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To observe excess water from the vegetables. 채소들로부터 excess water. 자 뭡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초과된 물을 observe. 흡수하는 것. 자 B는요? To let the cooked vegetables cool. 자 바로 그렇죠. 요리되어진 채소들을 차갑게 하기 위하여. C는요? To clean dirt off from the vegetable. 채소로부터 dirt 하면 먼지를 뜻합니다. 이물질을 깨끗하게 털어내기 위해서. 자 무엇뭇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D는요? To stop the vegetable from being dried up. 채소들이 말려지는 것으로부터 멈추기 위하여. 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 observe water. Let cool, clean dirt to stop. Dried까지 잡아주시면 더 좋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을 때 실전에서는 요렇게까지 잡기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기 때문이에요. 긴장하고 그렇죠? 자 앞에 부분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연습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뒤에까지 잡아주도록 하시고요. 넘버 4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있으면 크게 X표를 쳐서 우리의 눈을 헷갈리게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A입니다. Because you can eat the greens right away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은 그린 쌈은 여기서 채소들이에요. 채소들을 당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you can eat. B는요? Because it helps the green sprout. 자 스프라웃 하면은 싹이 나는 것을 뜻합니다. 채소들이 싹이 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C는요? Because it makes the greens more delicious. 채소들이 좀 더 맛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D는요? Because it makes the greens retain their texture. 그들의 질감을 보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채소들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A, B, C, D 잡았고요. 5번 가보도록 할게요. A입니다. It should be 크게 X표 쳐주시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잡을 때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잡아봤자예요. 서로 간에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cool, wet은 똑같으니까요. bright와 dark 쳐주시고요. 자 앞에는 뭘로 잡을까요? 자 바로 warm 잡아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dry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르죠? 네 개. bright, dark, warm, dry. 이런 건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넘버 6 가보도록 하죠. A입니다. 자 반복되는 것은 크게 X표 치시고요. A, start to sprout. 그들은 자라, 싹이 나게 시작할 것이다. B, they will become fresher. 그들은 좀 더 신선해지기, 신선해질 것이다. C, they will start to rot. 그들은 썩기 시작할 것이다. D, they will die. They will die. 그들은 죽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뭐 시들 것이다. 자 이렇게 돼야겠죠. 그쵸요? sprout, fresher, rot, die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7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A, 자 바이프링댐 크게 X표 쳐주시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유형의 문제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뒤에면, 뒤에 보시면 A, B 같은 경우에는 리프리저레이러가 똑같고요. C, D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자 이번 지문에서 팬트리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팬트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창고 같은 데 보면은 선반 같은 게 있어서 식품 저장하는 저장실이 있죠. 그쵸?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엔 거의 다 있어요. 식품 저장실, 식품 저장고를 팬트리 라고 불러요. 이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리프리저레이러, 팬트리 두 개, 두 개가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땐 여러분들이 두 개 두 개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보는 거다? 세퍼레이트냐, 투게더냐, 세퍼레이트냐, 투게더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잡아주셔야지만 정답 고르기가 수월해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일단은 키워드, 핵심, 단어 및 표현 잡아보았거든요. 자 이제 리스닝 들어갈 겁니다. 리스닝 들으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질문 듣고 단어, 딕테이션 받아쓰기 들어갈 건데 맥시멘 몇 단어? 바로 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불가능해요. 세 단어 이상 넘어가는 거는 세 단어 받아 적고 리스닝까지 듣고 돌아오시도록 할게요. Everyone, let's listen up! Part 2 You will hear a presentation. First, you will hear questions 1 through 7. Then you will hear the talk.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Now, listen to the questions. 1.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alk? 2. What is not mentioned as a way to store vegetables? 3. Based on the speaker, why should we use dish towel? 4. Why is freezing a great way to preserve sturdy greens? 5. What should your pantry be like? 6. According to the talk, what will happen if the vegetables that are stored in your pantry are exposed to light? 7. How should your onions and potatoes be stored? Now, you will hear the talk. 7. How should your vegetables be? 7. How should your vegetables be? 8. How should your vegetables be? 9. 10. Add the greens to a large bowl of cold water, and rinse them strongly to loosen any dirt. Then, remove the greens to a calender, dump the water and repeat the process 2 or 3 more times. 8. transferring water, then Setting the brush on clean, dry dish towels in Alysh. Roll up each dish towel lengthwise and squeeze to absorb excess water. Transfer your clean, dry greens to a large resealable bag lined with a dish towel or two paper towels and gently press the bag to remove excess air. Refrigerate for up to 10 days. Chilling cooked greens You can also clean your greens, cook them immediately, and keep them in the refrigerator to prepare meals throughout the week. Stir fry them with oil or butter over medium heat, seasoning with salt and black pepper and perhaps some garlic or red pepper flakes until wilted or simply steam or blanch if preferred. They'll keep refrigerated for a few days. Freezing greens Sturdy greens retain their texture after being blanched, frozen, and reheated. So freezing is a great way to preserve them. Prepare your vegetables the same way you would if using them fresh, stripping the leaves from the stems, tearing them into bite-sized pieces, and washing them. But instead of drying the greens, blanch them. Bring a large pot of heavily salted water to boil over high heat and prepare a large bowl of ice water. Working in batches if necessary, toss handfuls of your greens into the boiling water. Stir to cover and blanch until bright green and softened, one to two minutes. Using a spoon, transfer to cold water to cool and repeat as needed. Drain, then tightly squeeze them by the fistful over the sink. Transfer to a lidded container or resealable freezer bag, pressing out excess air, and freeze for up to two months. Cool, dry, dark place. Some veggies stay fresh longest in a cool or room temperature location, away from moisture, heat, and light. The reason for keeping your pantry dark is that if these veggies are exposed to light, they think they're outside and will start to sprout. Veggies to store in your pantry include onions, shallots, garlic, hard squash like winter, acorn, spaghetti, and butternut, and all types of potatoes, including yams and sweet potatoes. Note that although you should store your onions and your potatoes in the pantry, don't store them next to each other. Potatoes sprout faster if they are stored near onions. Now answer the questions. 1.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alk? 2. What is not mentioned as a way to store vegetables? 3. Based on the speaker, why should we use dish towel? 4. Why is freezing a great way to preserve sturdy greens? 5. What should your pantry be like? 6. According to the talk, what will happen if the vegetables that are stored in your pantry are exposed to light? 7. How should your onions and your potatoes be stored? Okay. Welcome back.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part 2 처음으로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약간 길죠? 그렇죠? 자, 길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요. 자, 그리고 정답이 나오는 단서, 타이밍 잡기도 어려우셨죠? 그렇죠? 자, 그래도 우리 열심히 100점 만점 중에 반타자 50점 왜 못 맞습니까?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저와 다시 한번 리치닝 틀으면서요. 질문 받아 적어보도록 할게요. Part 2 You will hear a presentation. First, you will hear questions 1 through 7. Then you will hear the talk. Choose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in the time provided. Now, listen to the questions. Number 1 1.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alk? 자, 여러분들, 넘버 1에 별표 쳐주세요. 다시 들어볼게요.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alk? 자, 이 질문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 에너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넘버 1. 뭐 물어봤어요?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alk? 자, 이 질문이 나왔다? 여러분들은 주저할 것도 없이 주제라고 적으시거나 또는 나는 영어가 편의 topic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빈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 하나 드렸고요.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통째로 chunk로 좀 암기를 하셔서 이게 나왔다? 아하, 망설일 거 없어. topic, 주제 묻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 번요.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alk? 들으셨죠? 외워두세요. 넘버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What is not mentioned as a way to store vegetables?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What is not mentioned as a way to store vegetables? 오케이, 넘버 2입니다. What is not 나왔어요. 자, 의문사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더 놓치면 안 되는 거는 부정어예요. Not, never, none, no. 자, 나왔잖아요. 그쵸? What is not mentioned? 오케이, 자, 낫이 나오면은 X표 쳐주세요. What is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건요. as a way to store vegetable. 채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낫 들었고요. 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들었습니다. 보관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 적든지 한글로 적든지 개인 취향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기 쉬운 거, 수월한 걸로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저를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넘버 3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based on the speaker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시하셔야 돼요. 한 박자 쉬고 가셔야 됩니다. Based on the speaker 무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의문사를 들어라. The speaker, why should we use dish towel? Why should we use dish towel? 오케이? Why should we? Why should we? 우리는 왜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죠? 동사죠. Why should we use dish towel? 오케이? 자, 일단은 의문사. why 적어주시고요. 자, 동사 use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dish towel 들었는데요. dish towel. 뭐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어, tower 들었어. tower. 나는 그냥 한글로 적을 거야. 스펠링 기억할 시간도 없어요. 오케이? why use tower? 여기까지 받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4로 가보도록 할까요? 4. why is freezing a great way to preserve sturdy greens? 어려웠어요. 그렇죠? why is freezing?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넘버 4입니다. 4. why is freezing a great way to preserve sturdy green?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 받아 적을 수는 없어요. 버리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넘버 4. 일단은 들은 것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why 들었고요. 자, 그리고 제 귀에 freezing, freezing 이라는 거 들렸어요. 자, 그래서 다 받아 적을 수는 없으니까 freeze까지만 일단 적어주시고요. 적을 수 있는 만큼만 적어주세요. 뭐 이까지 적어주셔도 좋지만. 자, 그리고 great way라는 얘기.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why is freezing? 얼리는 게 왜 a great way 훌륭한 방법입니까? to preserve, 보존하는 sturdy greens. 단단한 채소들을 보관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great way. 최상의 방법일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4. why is freezing a great way to preserve sturdy greens? sturdy greens, sturdy greens. 단단한 채소들을 뜻합니다. 오케이, 자, 넘버 5로 가보도록 할까요? 5. what should your pantry be like? 자, 뭐라고요? 5. what should your pantry be like? what should your pantry be like? 여러분들, what should something be like? what should be something be like? what should something be like? 이게 나오면요, 어때야 해?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what should something be like? 무엇이 어때야 해? 자, 여기서는요. what should your pantry be like? 이걸 물어봤거든요. 당신의 식품 저장고는 어때야 해요? 를 묻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5. what should your pantry be like? 오케이, what should your pantry be like? 오케이, 당신의 식품 저장고는 어때야 합니까?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나면은 어때, 야해, 어때야 해. 이거는 붙여 써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pantry가 들렸어요. pantry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쓰실 수 있다면은 영어로 써주시고요. 자, 나는 영어 스펠링이 잘 기억 안 나. 자, 그러면은 저장고, 저장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어때, 야해, pantry, 어때, 야해, 저장고. 요 정도까지 잡아주시면은 좋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넘버 6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버리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넘버 6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버리고 가셔야겠죠. 그쵸? 질문이 너무 길어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순간 7번 나올 거니까요. 일단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들어볼게요. 6. According to the talk, what will happen if the vegetables that are stored in your pantry are exposed to light? 자,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ccording to the talk, 무시합니다. 오케이? according to the talk, 여러분들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의문사, what will happen? 이게 중요한 거죠. what will happen?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if the vegetables that are stored in your pantry 까지 끊게요. 당신의 저장고에 저장돼 있는 채소들이 are exposed to light. 빛에 노출이 된다면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오케이? what will happen if the vegetables that are stored in your pantry are exposed to light? 이거거든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more 그 다음에 expose 나왔으니까요. 노출 light 나왔습니다. 자, light 영어로 써주셔도 좋고요. 한글로 써주셔도 좋아요.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자,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모 노출 빛 오케이?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at will happen if the vegetables that are stored in your pantry are exposed to light? 자, 다시 들어도 굉장히 헷갈리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대본을 보시고요. 리스넹 들으면서 따라 읽으면서 끊어가면서 듣기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what will happen what will happen if the vegetables that are stored in your pantry are exposed to light? 이렇게요. 끊어가면서 여러분들 듣기 연습하세요. 넘버 7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서 how 들렸기 때문에 how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들린 거 어니언 들었고요. 포테이토 들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스토어 저장 자, 여러분들 요렇게 길게 못 적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O, N, P, O 까지만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니언, 포테이토 어떻게 저장 요렇게 잡아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리스넹 들으면서 한번 정답 들어가보도록 할 건데요. 넘버 1 일단은 토픽 주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잡아보십시오. 자, 단서가 하나 나와주었습니다. You want your vegetables to last as long as possible. 당신은 원합니다. 당신의 채소들이 유지되기를 가능한 한 최대한 오래 자, 요렇게 일단 말을 했어요. You can store them in a fraction of the space and prolong their life by simply chilling them raw or cooked or blanching and freezing them. You might think this preparation is time-consuming but remember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오케이. 자, 아직 넘버 1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지만 넘버 2의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되어주었습니다. 자, 넘버 2가요. 채소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그런데 요기에서 chilling과 freezing이 일단 나와주었어요. 오케이, 언급이 된 거죠. So, here is how. 자, so here is how. 자, 그래서 요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you want your vegetable to last as long as possible. 자, 뭐예요? 바로 당신의 채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How to store your vegetables. 바로 B가 정답이 되어야겠죠. 그쵸? 오케이. 자, 넘버 2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뭐였습니까? X-way 보관. What is not mentioned as a way to store vegetables. 채소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리스닝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나오는 것 보기 옆에다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오지 않은 것 언급되지 않은 것 딱 하나를 남겨두시고 맨 마지막에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표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넘버 3. Why use tower?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Why use tower? 타워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Chilling Raw Greens If you plan to enjoy your vegetables soon, you can store them in the refrigerator. But for best results, don't just store them into the crisper. Prepare them first. Discard any rubber bands or wire fasteners holding your greens together. Strip the greens from the stems and tear large leaves into bite-sized pieces. Add the greens to a large bowl of cold water and rinse them strongly and rinse them strongly to loosen any dirt. Then, remove the greens to a colander. Dump the water and repeat the process two or three more times. Okay,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large bottle of cold water 나왔고요. 처음에 chilling raw greens 생채소들을 chilling, 냉각하는 방법 cold water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A by chilling 대 옆에 나왔다라는 표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number three dish towel이 나왔습니다. dish towel dish towel why use dish towel 이었죠? 그쵸? 자, dish towel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들어보도록 하세요. In a single layer roll up each dish towel lengthwise and squeeze to absorb excess water. 자, 뭐라고요? squeeze and squeeze to absorb excess water. squeeze 꽉 짜세요. to observe 흡수하도록 excess water 초과된 물을 여분의 물을 observe 흡수하기 위해서 이 뭐를 사용하는 겁니까? dish towel 그렇죠. 행주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정답은 뭐예요? 바로 A죠. To observe excess water from the vegetables.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number four입니다. Why is freezing a great way to preserve sturdy greens? 자, 냉동하는 게 단단한 채소들을 보관하기 위한 왜 최상의 방법이냐? Why freeze great 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자, freezing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Transfer your clean dry greens to a large resealable bag lined with a dish towel or two paper towels and gently press the bag to remove excess air. Refrigerate for up to 10 days. Chilling cooked greens You can also clean your greens, cook them immediately and keep them in the refrigerator to prepare meals throughout the week. Stir fry them with oil or butter over medium heat.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cooked, okay? 자, 여러분들께서 요리를 해서 채소를 보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답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자, freezing이 나왔습니다. Freezing greens 채소들을 냉각시키는 냉동시키는 방법이죠. 냉각은 chilling이었고요. 냉동시키는 방법. 자, 여러분들 일단은 freezing 나왔습니다. 넘버 2에 여러분들 나왔다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freezing이 with great way 최상의 방법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Why? Sturdy greens retain their texture after being blanched, frozen and reheated. Okay. 자, sturdy greens retain their texture. 단단한 채소들은요. 그들의 질감을 유지합니다. After being blanched, frozen and reheated. 자, frozen 냉동이 된 후에도 그들의 질감을 보존을 합니다. So, freezing is a great way to preserve them. 자, 뭐라고요? So, freezing is a great way to preserve them. 그래서 냉동시키는 것이 그들을 갖다 보관하는 great way.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자, 정답 여러분들 뭡니까? Because it makes the green retain their texture. 이게 정답이 돼야겠죠. 그쵸? 자, 넘버 5으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어뜨야 해? 라고 했습니다. What should be like? What should be like? 그렇죠요? What should your pantry be like? 당신의 식품 저장실은 어뜨야 해? 물어봤습니다. 어뜨야 해? The greens blanch them. Bring a large pot of heavily salted water to boil over high heat and prepare a large bowl of ice water. Working in batches if necessary, toss handfuls of your greens into the boiling water. Stir to cover and blanch until bright green and softened, 1-2 minutes. Using a spoon, transfer to cold water to cool and repeat as needed. drain, then tightly squeeze them by the fistful over the sink. Transfer to a lidded container or resealable freezer bag pressing out excess air and freeze for up to two months. Cool, dry, dark place 일단은 cool, dry, dark place 라는 제목이 나와주었어요. 소제목이 나와주었거든요. cool, dry, and dark place 가 들린 순간 바로 정답을 고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한 번 설명이 나오니까요. 놓치셔도 괜찮아요. Some veggies stay fresh longest in a cool or room temperature location. 일단은 여러분들 some veggies stay fresh longest 가장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머무르는 게 in a cool or room temperature location. 상온에 있을 때 상온의 온도에 있을 때 가장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넘버 2에서 여러분들 chilling 나왔고요. freezing 나왔고요. leaving them at room temperature 까지 나온 거예요. 나오지 않은 건 뭡니까? drying them in the sun. 그렇죠? 햇빛에 건조시키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넘버 2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일단 pantry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location away from moisture heat and light. 자, 뭐라고 했습니까? away from moisture heat and light. 그렇죠? 열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또는 축축한 습기로부터는 멀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넘버 2에서 drying them in the sun은 아니에요. 오케이, heat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넘버 2 여러분들 정답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pantry 다시 한 번 들어보죠. The reason for keeping your pantry dark 자, dark 라고 했어요. dark 라고 했습니다. 자, cool dry and dark is that if these veggies are exposed to light they think they're outside and will start to sprout.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넘버 6까지도 정답이 나와주었는데요. 뭐였습니까? What will happen if the vegetables are stored in your pantry are exposed to light? 저장실에 저장했던 우리의 채소들이 빛에 노출이 되면 어떠한 일을 나냐? 자, 뭐라고 했습니까? If these veggies are exposed to light they think they'll outside and will start to sprout. 그들이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will start to sprout. 싹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and light The reason for keeping your pantry dark is that if these veggies are exposed to light they think they're outside and will start to sprout. 자, 그래서 정답 뭐가 돼야 돼요? They will start to sprout. 그들은 싹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정답을 골라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pantry는 어때야 됩니까? cool, dry, dark 가 돼야 돼요. 자, 넘버 7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How onion, potato 저장 How should your onions and potatoes be stored? 양파와 감자는 how 어떻게 보관되어야 하는가 까지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You should store your onions and your potatoes in the pantry 어디에다가 보관해야 한다? 일단은 refrigerator냐 pantry냐 중에서 둘 중에 일단은 뭡니까? pantry요. pantry, okay. Don't store them next to each other. Don't store them next to each other. 서로서로 가깝게 보관하지는 마세요. Potatoes sprout faster if they are stored near onions. Okay, 감자가 싹이 빨리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onions, 양파와 함께 보관이 되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답은요. pantry가 먼저 나와주었고요. 그 다음에 separately 각각 떨어뜨려서 분리시켜서 저장을 해놓음으로써 자, 정답 여러분들 10 확인하셔야겠죠. 자, 넘버 7까지 정답 확인하셨으니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났고요. 1번부터 7번 정답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버 1입니다.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alk? 자, 무엇을 물어보는 거 있습니까? 바로 주제였죠. 메인 topic 나오는 순간 아, 주제구나 이렇게 잡으셨으면 돼요. 자, refrigerator clean 아니고요. 바로 how to store your vegetable 당신의 채소를 보관하는 방법 B가 정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채소들의 종류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어디에서 싼 가격에 우리 fresh한 신선한 채소들을 살 수 있는가도 아니었습니다. 자, B가 되어야겠네요.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거쳐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chilling하는 방법 그 다음에 freezing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리고 leaving them at room temperature 상온에서 굉장히 fresh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멀리하라고 했어요. 그쵸? away from the heat and light 그래서 drawing them in the sun은 언급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C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넘버 3 가보도록 할게요. 베이썬 무시해주세요. Why should we use this tower? 행주를 why? use. 그쵸?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observe water 였지요. 그쵸? 여분의 물을 채소로부터 observe 흡수시켜주기 위하여 A가 되어야겠네요. 오케이 자, cooked vegetable cool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고요. clean dirt 뭡니까?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 그리고 stop being dry up dried up 말려지는 거 드라이 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하여도 아니죠. 그쵸? observe water 였어요. 여분의 물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행주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자, 너버 4는요. Why is freezing a great way to preserve sturdy greens? 요거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왜 냉동시키는 게 단단한 채소를 보관하는 최상의 방법입니까? 왜요? 자, Because you can eat greens right away. 당장 채소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냉동되어 있잖아요. 아니지요. It helps the greens sprout. 채소들이 싸게 나면 안 되죠. 먹을 수가 없죠. It makes the greens more delicious. 좀 더 맛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요. retain their texture. 그들의 질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By freezing them. 그들을 냉동시킴으로써요. 정답은 D입니다. 자, 너버 5는요. What should 여러분들 이번에 연습하세요. What should be like? 어때야 해? 라고 해석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때야 해? 어때야 해? 오케이? What should be like? Your pantry 당신의 식품 저장고는 어때야 해?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어땠어요? 여러분들? 쿨 맞습니다. 쿨은 맞지만 바로 dry가 달랐죠. 그리고 dark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바로 D가 되어야겠네요. cool, dry, and dark. 오케이? 너버 6가 약간 어려웠는데요. according to 무시해 주시고요. what will happen? 끊어주시고요. If the vegetables 끊어주시고요. that are stored in your pantry are exposed to light.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 저장돼 있는 식품 저장고에 저장돼 있는 채소들이 exposed to light 빛에 노출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sprout. 그렇죠, 여러분들? 싹이 나기 시작할 거라고 그랬어요. 특히 감자 같은 거예요. A가 정답입니다. 자, fresher 좀 더 신선해진다 rot 썩는다 아예 죽어버린다 아니죠. sprout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버 7까지 보도록 할 건데요. How should your onions and your potatoes be stored? 어떻게 양파들과 감자들은 저장이 되어야 합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었죠. refrigerator 탈락이에요. 뒤에 것만 봐주시면 돼요. separately 각각입니까? together 함께입니까? 바로 separately 서로 분리시켜서 저장을 해주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포테이로가 onion과 함께 저장이 되면은 they will start sprout 싹이 더 빨리 faster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저와 함께 part 2 새로운 유형 같이 연습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자, 우리 아직까지는 리슨닝 실전 모의고사 1회예요. 여러분들 2회도 있고요 3회도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1회도 칼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3회도는 3번 정도는 돌리실 거잖아요.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와 함께 part 3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1회도 팁 1회도 1회도 감사합니다.